아그먼 진화 불리 오케이 가자 훔쳐 훔쳐 내꺼야 존나 세게 박아 오케이 보급 날려 한 번 더 뒤진다 그러다가 나한테 오케이 보급 내꺼 응 보급 내꺼 아씨 앳담인데 배율이 없네 슈퍼히어로 렌딩 오케이 차타고 이쪽에 내림 태우려고 한다 친구 친구 부르고 있다 친구 총먹으려 하는데 차탄에 한 명이 빨리 타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조만간 친구와 차탄에 함께 나에게 뒤질 예정이야 빨리 타랬잖아 그니까 내가 여기서 남으로 한 번 피해주고 죽여주고 죽여주고 지절시키 찐거 어디갔어 뭐야 뭐야 한 팀 끝 그니까 빨리 타랬잖아 내가 하고 있을 거야 지금 개 싸우고 있을 듯 진짜 왜 줘 아니 여기 내리자 했잖아 왜 절로 가 도로 오셨네요 지절 걸쌰키야 나는 지는 상상을 안 해봤어 그니까 내가 이겨 갔다 갔다 하네 어이가 없네 뭐 줄게 스트리머의 힘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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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살려했는데 굿 일로와 딱돼 죽어이 왓더뻑 신뢰신뢰합니다 신뢰신뢰하세요 재방송 많이 놀러와주세요 저한테 죽었으니까 오 뭐야 잠깐만 이게 보급총인데요? 여기쯤 있겠지? 잠시만 바로 앞에 왔는데? 머리 맞았잖아 친구 살리러 갈까요? 머리 맞았는데 벨크 베이크 베이크 뭐야? 잡았어 쟤는 쟤는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우와 너 뭐야? 툭 와 개소름 이게 뭐임? 툭 툭 아 놀래라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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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달다 에그 이만해야지 오 이쪽으로 페이크 주는 척 하면서, 이쪽으로 페이크 주는 척 하면서, 이쪽으로 페이크 주면 티어 나옵니다. 정말 쉽죠? 이거 모임 이거? 땡탱볼 모임? 땡탱볼 떨어졌는데 하늘에서? 와... 땡탱볼이다... 와...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진짜 안 돼요 컨트롤이 제대로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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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되면 내려간다 저기 한 명 있다 저기 돌 바로 밑에 돌 돌에 한 명 이야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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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파악 끝 위치 파악 끝 아니 위치... 열려 없어 죽어 지파악 끝 저 끝에 하나 끝입니다 아.. 지는 줄 알았네 아 놀래라 놀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